여러분 안녕하세요. 두산베어스 김유리 리포터입니다. 드디어 오늘 권중 입장을 시작했는데요. 5월 5일 개막 이후 무려 83일 만에 팬 여러분들을 잠실구장에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광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관중분들을 맞이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2020년 권중 입장을 기념하면서 오랜만에 찾아오신 팬 여러분들의 설렘의 현장을 제가 생생하게 담아보도록 할게요. 함께 가보시죠. 제가 지금 일루 내야 광장에 와 있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오픈을 안 해놨는데 오늘은 이렇게 편의점 치킨 그리고 맘스터치 여기 위 팬샵이랑 네포슨샵까지 다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취급료는 밖에서 지정된 구역에서만 드셔야 되고 직관을 하실 때는 음료만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딱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규칙 꼭 지키셔서 즐거운 관람 안전한 관람 해주세요. 3시! 3시입니다. 이제 입장을 할 텐데요. 아 2시 보이시나요? 취재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정말 많은 기자분들이 와주셨어요. 함께 이 역사적인 현장을 보시죠. 와.. 우리 두 사람 몇 개 유니폼이 분이 팬분들 모습이 이게 얼마만이에요. 제일 처음 들어오신 분들 지금 언론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이럴 거라 생각 못 하셨죠? 네. 카메라가 이렇게 많았으면 좋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선물까지 받았어요. 오늘 너무 기분 좋아 보이시는데 어땠어요? 어제 잠 못 자지 않았어요? 아 네. 너무 설레서 오늘 아침에도 예매를 해야 해서 아 아침까지? 네. 누구 제일 팬이에요? 저 박세호 팬이에요. 아 역시 박세호 팬이에요. 네. 마지막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서 아 제발 안 아프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부상 없이 그냥 잘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방 오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갈라 드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봄에 빨리 가서 이제 준비하시는 거죠? 네네. 오늘 잘 해주세요. 화이팅. 여러분. 잠깐만. 시기도 왔고요. 이 해가 보이세요? 저 지금 10분 지났는데 땀이 삐질삐질 나고 있어요. 우리 관중분들 들어오시는 걸 반기는지 지금 눈을 못 들 정도로 해가 지금 눈을 못 들 정도로 해가 지금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오늘 누가 이겨요? 부산. 둘이 오늘 싸우지 말고 재밌게 재밌게 보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는 다시 바깥으로 나왔는데요. 맛있는 놈들아요. 어. 치킨 냄새. 어. 사람들이 꽤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운 걸까요? 제 열정이 뜨거운 걸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줄 서고 있어요? 네. 어. 누구누구. 오늘 샀어요? 네. 어. 너무 설레서 어떡해. 진짜. 오늘 바깥으로 선수한테 한마디. 팬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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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화사우스 들어갈 때도 앞사람과 거리 두기. 공소속. 공소속합니다. 어. 저는 이거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너무 예뻐요. 아. 이거 제가 리뷰했던 플레이어스 티셔츠. 아. 이거 패치. 저 이거 패치 사고 싶어요. 아.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어. 이것도 예쁜데? 무슨 패치 한번 살까 봐요. 하황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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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황컷. 아. 아. 그리고 정말로. 오랜만에 100대도여서 정말 기쁩니다 박수 맞추세요 오오오 이러면 가지 마세요 레아 속도 거리두기 하면서 많이 뛰어뛰어 앉아있습니다 레아도 거리두기 하면서 앉아있습니다 마스크도 꼭꼭 착용하시고요 굉장히 더운 날이에요 많이 더워요? 덥죠 오늘? 그래도 팬분들의 열기 덕분에 더운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설레죠? 오늘 사실상 데뷔전 아닌가요? 와 풍경 너무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한 명은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평례 보고 있습니다 스택트를 이렇게 평례 즐거워 돌아다니니까요 스택트로 잘 유의해 주세요 혹시나 제가 버릇처럼 다같이 함께 누구의 형을 외치면 따라하지 마세요 웃지도 마세요 사룡아 사룡아 오늘 감정분들 들어와서 좋아요? 아 나요 아 왜? 왜 도망가요? 아하하 감정분들 들어와서 어때요? 좋아요? 팬분들이 인사해주고 그래요? 오 아주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해주세요 퇴근점은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제가 일하고 있어서 지인한테 부탁했는데 지인이 황금손이었어요 오 신의 손이었네 제일 좋아하는 선수 김재환 선수 김재환 선수 네 응원 한 마디 해주세요 김재환 선수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홈런 킹이 됐습니다 오 홈런 킹까지 네 김재환 선수 사랑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텔레라 뉴스 오픈 텔레라 뉴스 오픈 텔레라 뉴스 오픈 텔레라 뉴스 오픈 자 오늘도 계속 관중분들 들어와 오시는데요 오셔서 우리 현장에서 경기 볼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앞으로 조금 있다가 더욱 더 크게 같이 응원할 그날까지 여러분 기다리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네 오늘 이렇게 하루 동안 관중 입장 첫날의 모습을 담아봤는데요 경기는 아쉽게 이기지 못했지만 오랜만에 잠실구장을 찾은 팬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무관중 경기 때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진정한 열기를 느낄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즐겁고 안전한 관람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 열기와 협조에 힘입어서 우리 선수들도 앞으로 더 좋은 활약 보여줄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아직 현장에 오지 못하신 팬분들 현실구장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우리 또 앞으로도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